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힐링의 메시지 다르게 살아도 어떤 모습이어도 다 괜찮다 지은이 이의수 편앤곳 한국경제신문사 안녕하세요 책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의 추천도서는 중년 이후의 삶을 응원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다 괜찮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의수 선생님은 중년과 노년의 삶을 연구하는 서드에이지 전문가로 베스트셀러 아플 수도 없는 마은이다와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의를 통해 중년의 인생 멘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로서 청춘들과 강단에서 함께했고 문화위보 인기 컬럼리스트로서 중년들의 고달픈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중년 이후의 삶을 연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50대의 가장이기도 한 저자가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추천의 글을 함께 읽어보고 본문의 내용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실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은 그런 감정들을 더 심하게 겪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 후반전의 삶을 더 잘 보내기 원하신다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 지혜로운 메시지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퇴근 후 심리카페의 저자이자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의 추천의 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울어야 하는 나이 중년 나이 들수록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는 걸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늦게 깨달았다 중년은 아프다 이 책은 그런 중년들의 아픔에 대한 보고서이자 그런 중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다 삶의 무게와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중년들에게 괜찮다고 괜찮아지는 법을 뜨겁게 말하는 책 삶이 아프고 삶에 지친 중년들에게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박상미 마음아 너는 누구니의 저자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의 추천의 글이었습니다 아픈 건 20대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 30대에도 아팠고 40대도 분명 아플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지 않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아픈만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나이를 잘 드는 핵심이 아닐까 다 괜찮다는 그동안의 인생이 상처투성이었어도 괜찮고 앞으로 살아낼 시간이 장밋빛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격려와 안도의 메시지다 저자는 산티아고를 걸으며 희노애락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건과 시간을 스스로 치유의 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앞서간 선배의 메시지가 마흔 그리고 신을 살아내야 할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혜민 눈떠보니 50의 저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진행자의 추천의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안아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중년에게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마치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인생의 짐들은 중년들의 인생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만큼 하면 될 거야 저 언덕만 넘으면 오르막길이 더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지만 언덕 위에 오르면 눈앞에 더 높은 언덕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결해야 할 인생의 난제들은 더 많아지고 강도도 더욱 세진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다 살면서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이다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힘내 라고 말하며 안아주어야 한다 살아있는 한 어떤 일도 끝이란 없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고 발이 닿지 않는 늪에 빠진 것 같아도 그 모두가 과정이다 마지막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잊지 말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고비를 잘 극복하고 나면 언젠가는 평탄한 들판을 마주 볼 것이다 오늘을 힘있게 살기 위한 자기 격려와 돌봄의 말 다 괜찮아 힘내 이 말을 나 자신과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지인들에게 건네자 괜찮지 않은 고달픈 일들이 생길 때에도 되뇌어보자 다 괜찮다고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라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연 없는 사람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도 없다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세상에 널려있는 사연의 숫자만큼 수많은 상처가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어떤 이는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상처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가족관계가 일그러지면 결코 지어지지 않을 상처가 원초적인 무의식의 영역에 아로새겨진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려 매사에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 노력해서 잘 해낸 일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는 피의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친밀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타인에게서 받는 상처보다 사랑하는 사이 사랑해야 하는 사이에서 받는 상처가 그래서 더 깊고 오래간다 우리의 삶 곳곳에는 상처 구덩이가 도사리고 있다 누구도 누구도 그 구덩이를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만 가득한 가여운 영혼일까 세상에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없다 자신의 상처와 다른의 상처를 응시하고 그 아픔을 감싸주고 헤아려줄 때 상처는 조금씩 아물 수 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가장 큰 치유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어느 시인은 상처는 스승이라고 했다 살아가는 동안 상처는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피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각인된 상처는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것인지 아니면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작은 상처가 태산보다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태산 같은 상처가 티끌만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과거의 과거의 기억이라는 새사슬에 자신을 계속 묶어두면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과거의 과거의 기억에 기억에 얽매여 있으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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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과거의 기억이란 것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감추고 싶은 기억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나의 과거와 현실을 불안에 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본 것이다 힘센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아는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코끼리를 과거의 기억에 붙잡아두면 된다 먼저 어린 코끼리를 우리 속에 가두어 놓고 발목에 새사슬을 채운다 새사슬의 한쪽 끝을 크고 튼튼한 나무에 묶은 뒤 코끼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어린 코끼리는 새사슬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사슬은 물론 나무도 꼼짝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코끼리는 탈출을 포기한다 그 후로는 다리에 묶인 새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활동 영역의 끝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 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길들여진 코끼리는 크고 튼튼한 나무가 아닌 작은 말뚝에 묶어두어도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굵고 단단한 사슬로 묶어두어야 하는 새끼 코끼리와는 달리 어른 코끼리는 가늘고 빈약한 사슬을 써도 된다고 한다 사슬에 길들여지면 커다란 힘을 갖고 있어도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힘은 강하지만 마음이 사슬에 구속된 코끼리는 결코 사슬에서 탈출할 수 없다 코끼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꼼짝 못하는 코끼리와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은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과거는 현재나 미래만큼이나 중요하다 과거를 성찰해야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라는 쇠사슬에 자신을 계속 묶어두면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이나 불운이 미래에 다시 되풀이 되라는 법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얽매어 과거와 같은 불행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 한다 스스로 과거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과거의 시간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놓여 있다 과거와 비슷한 실패를 한다고 해도 과거의 시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불안과 두려움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온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받고 싶은 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을 결핍있는 존재 결함있는 존재로 규정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때도 승진을 해야 할 때도 늘 시험을 치러 왔다 시험에서 남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어렵게 올라온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풍랑에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년들은 내가 아프거나 쓰러지면 가족들은 누가 돌볼까 하는 염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중년의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년이 될수록 두려움과 마주서야 한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년은 마지막으로 내가 꿈꾸어온 일을 준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시기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때로는 절벽에서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절벽은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미래는 예기치 않은 변수들로 가득 찬 미지의 시간이다 스스로가 만든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용기있게 내딛는다면 청년시절과는 다른 또 다른 중년의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다르게 살아도 어떤 모습이어도 다 괜찮다 지금까지 중년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다 괜찮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